그럼 지금부터 2018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포항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 둘 셋 자 그럼 2018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포항 예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듣고 풀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초등학생이 혼자 집을 보고 있을 때 거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2번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 3번 전화를 찾아 소방서에 신고한다 4번 부모님께 전화에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을 작성한 친구들은 신속하게 정답을 뒤집어서 다 작성하더니 보안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혼자 집을 보고 있을 때 거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우리 학생이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을 저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들어둘려면 계속해서 정답을 들고 계셔야 해요 자 갑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높게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이 첫 번째 문제인 만큼은 웬만하면 다들 같은 정답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채롭게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다채러운 정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탈락자들은 정답판을 내리고 신속하게 몸만 빠져나가서 뒤쪽 탈락자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신고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대피한 이후의 모든 조치는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번 정답자 맞춘 친구들을 계속해서 정답판 높이 들고 계시고 오답자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신속하게 몸만 빠져나가서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아이쿠 한 15명 정도는 되겠네요 아닌가 20명 되나요 2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저희가 1번 맞는지 들고 있는 친구 확인 작업 필요합니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내리시면 안 돼요 저희들 정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정답판 내려 주세요 야 근데 포항 친구들 잘하네요 잘하네요 근데 벌써부터 한 문제 풀었는데 아우 팔 아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답판을 머리 위에 살포시 얹어서 기대해 주시는 것도 한다는 요령일 수 있어야 하시겠죠 자 첫 번째 탈락자들 안타깝게 한 열두 세명 정도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친구들 최소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반이니까 웃으면서 옆에 친구랑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모습이 참 좋긴 한데요 나중에는 또 서로의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답 적고는 딱 보완도 잘합니다 그렇죠 옆에 친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문제만 보시면서 함께 해 주시면 되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문제 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너복을 건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무조건 빨리 뛰어간다 2번 손을 든 다음 빨리 뛰어간다 3번 운전자인을 향해 손을 든 다음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천천히 건넌다 4번 차가 안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얼른 뛰어간다 정답판 부서질 것 같아요 살살 어떻게 보면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정답을 빨리 줬고 그걸 맞출 거야 하는 건 좋겠지만 살살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자 이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답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좀 다양하게 또 1 2 3 4번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보입니다 보입니다 정답 어떻게 되는지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릴 텐데요 이번 문제는 포항에서 또 지진하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잘 듣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지진 발생 전 사정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천장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치워준다 2번 비상실을 대비해서 응급처치법을 알아둔다 3번 지지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영락 방법을 미리 결정해둔다 4번 전열기나 가수기구 등은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느슨하게 해둔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직접 어떻게 보면 지진을 느껴봤고 체험해 놓은 친구들이라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진 발생 전 우리 사전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포항 친구라면 이 문제만큼은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히려 전열기구 느슨하게만 하면 안 되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둬야 되죠 움직이지 않게끔 정답 4번입니다 4번 어떻게 한 명 지진 피해를 가장 어떻게 보면 느끼지 못했던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 맞춘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뒤에 친구들 좀 정숙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동물에게 물렸을 때 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응급조치로 흐르는 물로 물린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약을 바른다 2번 상처가 가벼운 경우 소독하는 것으로도 치료가 되므로 안심한다 3번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경우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 4번 개에게 물렸을 경우 관경병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이런 경우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동물에게 혹시 물렸을 때 해야 할 행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맞는 거죠 모든 것들은 맞는 거 하나는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에게 물렸을 때 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정답들은 꽤 많은 친구들이 2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오답자들은 뒤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어우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그죠? 자 오답자들은 실속하게 뒤쪽으로 이동 정답자들은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아마 다음 문제가 첫 번째 아마 주관식 문제로 나갈 것 같아요 주관식 문제는 맞춤법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춤법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정답을 확인하는데 제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정답을 사수하면서 들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에 의해 최초로 사용하고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작성한 후에 신속하게 정답 잘 보완을 해주시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하고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 예상대로네요 규모 진도 진도 규모 강도 진도 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 듣는 단어도 막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그니튜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 확인해 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딱 두 가지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정답 규모 또는 지진의 규모가 정답입니다 자 규모 또는 지진의 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오답자들 실속하게 이동 부탁드립니다 와우 자 여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친구들이 뒤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친구들이 네 규모 지진의 규모 리히터 규모까지는 정답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자들은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내리면서 뒤가 너무 혼잡해졌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 한번 출동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살려드릴까요? 네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조용히 문제 잘 풀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살포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조용히 조용히 근데 앞에 있는 친구들 무조건 패자벌전 한 번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아요 자 우리 친구들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는 만큼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아직도 떠드는 친구들이 있네 포항 친구들 자 다같이 양손 높이 들고 힘차게 살려주세요 준비 시작 목소리가 약해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분이 쉬운 문제 내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일보 한국선 사장님 직선 문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패자벌전을 내어주실 한국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확률은 50대 50 우리 한국선 사장님께서 OX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쉬운 문제 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까 제가 인사 말에서 여러분 공부 아주 많이 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열 문제도 못 넘기고 떨어졌어요 내년에 6학년 이외에는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포항이 몇 년 왕중왕전에 가서 왕중왕으로 두 번인가 하여튼 네 번 했는데 네 번 중에 그렇게 했고 또 차석도 많이 됐고 이랬는데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저 뒤에처럼 세계 1등을 향하여 정직 독서 창의 학습을 바탕으로 세계 1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라는 이 학교 지향 목표처럼 여러분들도 세계 1등은 다릅니다 1등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1등을 향해서 더욱 더 안전의식을 고치시기 위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문제에서 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덜어들어 있죠 있는데 정부에서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고 모르는 척해도 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 모르는 척해도 된다 O 아니면 X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모든 친구들이 X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세요 모두 정답입니다 X 네 축하합니다 제 말이 맞죠 쉬운 문제 내두시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얼른 자기 자리 찾아 앉습니다 뛰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쉬운 문제 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선 사장님에게 큰 박수와 함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미리 안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실력이 또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앞으로 남은 문제 또한 잘 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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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되면 바로 끝이에요 자 모자 착용 안 하신 친구들 착용하세요 착용하시고 옷 냄새가 제대로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이해서 혹시나 탈락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 자리에 있던 모든 소지품을 들고 탈락자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화이트보드 지우개 보드마카 들고 뒤쪽으로 탈락자석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걸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살아났지만 또 다음 문제를 내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패자 부활전이 살아났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찬스를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부모님 선생님 찬스 써가지고 한 열댓명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없잖아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다음 문제가 나가면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정답이 뭔지 손을 들어서 한번 것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힌트 삼아 그렇죠 참고로 해서 힌트 삼아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모님의 찬스를 한번 같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다른 시군에서 진행했을 때 부모님 찬스 때문에 폭망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진짜 한번 정말 저희가 난감했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말 왜냐하면 부모님을 철턱같이 믿고 있었는데 믿고 있는 도깨에 어떻게 보면 발등을 지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좀 애매하다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손을 들지 말아주세요 하시겠죠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더 혼돈을 주는 경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분이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괜한 찬스를 준 저분이 원망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괜히 혼자 풀었으면 될 텐데 그러게요 하면서 그렇게도 원망을 잔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패자벌제 시작이 패자벌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화이팅 시작 화이팅 소리와 함께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유괴의 위험을 느꼈을 때 대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모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은 거절한다 2번 누구랑 같이 가자고 하면 거절한다 3번 누군가 자동차에 타라고 하면 거절하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피한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자 다음 중 유괴의 위험을 느꼈을 때 대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에 정답이 맞다 생각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괴의 위협을 느꼈을 때 대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없으신 것 같고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고 아무도 설마 계속 안 되실 작전을 세우고 계신 건 아니죠 모르셔서 이렇게 계신 건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려주시고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손을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참고로 해서 정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은 5초 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부모님과 선생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과연 포항에서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100%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정답 3번을 작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정답은 높이 들고 계세요 내리시면 안 돼요 오답자들만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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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없구나 정답판 내려주시고 부모님 찬스 선생님 찬스 성공 축하드리겠습니다 부득하시겠어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 졸으셨죠 그렇죠 쉬운 문제가 나왔대요 우리 친구들도 잘했고 어머 어머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떡해 혹시 정답판 내렸어요 정답을 미리 지웠구나 지은 거예요 아우 어떡해요 아우 어떡해요 아 다갑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미리 정답판을 내리셔서 치워버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자 지금부터는 더 똑바로 예쁘게 앉으세요 예쁘게 앉으세요 본격적인 문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네 좌우에 있는 친구도 상의하지 마시고 문제 집중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전기사고 예방법 중 틀린 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부착한다 2번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번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4번 전선코드를 뽑을 때는 플러그 몸체 대신 플러그 연결선을 잡고 뺀다 자 가정에서 전기사고 예방법 중 틀린 사항은 무엇인지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부착한다 전기기구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전선코드를 뽑을 때는 플러그 몸체 대신 플러그 연결선을 잡고 뺀다 그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 계속해서 정답을 들고 계셔야 돼요 내리시면 탈락입니다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오답자들은 뒤쪽으로 이동하세요 모든 소지품을 들고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지우개 그리고 보드마카 들고 이동하시면 돼요 다 들고 이동 자 정답자들은 정답판 내려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예방법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을 자주 씻는다 2번 항균 마스크를 쓴다 3번 가금육은 0도씨 이하로 냉동시킨다 4번 신발을 락스로 소독한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좀 약간 저희들이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혹시 다음 문제부터 고개를 돌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실격조치 할 거예요 앞만 보고 문제풀이 해주세요 저희가 촬영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고개 돌리는 친구 있으면 바로 부정행유를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 발표 부탁드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오답자들 없으시죠? 오답자들 정답판 내려주세요 정답판 내려주시고 내리셔도 돼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이 많이 있는 지방으로서 하루 에너지의 1% 이하로 섭취해야 하며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적고는 바로 또 보완을 잘합니다 옆에 친구 보지 않도록 정면만 봅니다 자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번호 호명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가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답 발표하더라도 정답자들은 그대로 정답판을 들고 계시고 오답자는 내리시면 되는데 나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 정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정답은 트랜스 지방 정답자는 들고 계세요 정답자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자 트랜스 O-A 다 맞습니다 O-A-I 다 외래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트랜스 지방 그대로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 친구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똑바로 드세요 트랜스 지방 맞는 걸로 인정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자리 뜨지 마세요 자 자리 이동 좀 받으러 하겠습니다 정답자들만 일어서 오답자들은 약간 한 칸 뒤로 이동할게요 오답자들은 한 칸 정답자들은 앞쪽으로 당기세요 맨 앞줄에 앉으세요 맨 앞줄에 앉으시고 정답자들은 맨 앞쪽에 앉으시고 자 그 뒷줄에도 앉으세요 자 오답자들은 한 칸 띄어서 앉으세요 녹색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죠 총 7명 이 친구 제일 가로 여기 오면 되겠네요 정답판 내리셔도 돼요 정답판 내리셔도 돼요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7명의 친구들은 왕중왕전 티켓이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9명의 친구 중에서 남아 있는 3명의 왕중왕전 티켓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9명은 3장의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이 되고 7명의 친구들은 금은동 장려를 향해서 문제풀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 절단 부위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번 알코올에 담근다 2번 깨끗한 수건으로 감싼다 3번 생리식염수에 담근다 4번 얼음 속에 넣는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정답자들 정판 한판 내려주시고 1명 탈락되겠습니다 저는 친구 탈락 이제 계속해서 문제풀이는 진행이 됩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은 1번 단수화물 2번 비타민 3번 지방 4번 단백질 2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은 꽤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오답자 있나요 오답자 오답자 탈락자 서로 이도 경고 줄입니다 아시겠죠 번호로 적으세요 객관식한테 번호로 태민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안타깝지만 탈락시킬거에요 아시겠죠 객관식인데 그렇죠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렸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에요 자 정답판 내려주세요 번호로 적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 질환이 무엇일까요 자 뒤쪽에서 이제 귀에 조용합니다 조용히 계셔주셔야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겠죠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정답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안구건조증 및 시각장애입니다 자 안구건조증 시각장애입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시각장애 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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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모든 친구들이 맞춰주셨어요 정답판 내려주세요 네 자 우리 역시 이쯤 되니까 잘 보네요 실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꽤 많이 공부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갇혔을 때 구조 요청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구조 응납 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2번 1분 6회 길게 신호 1분 쉬고 2번 1분 5회 길게 신호 1분 5회 길게 신호 3번 1분의 4회 길게 신호 1분 쉬고 4번 1분에 3회 길게 쉬고 1분 쉬고 그리고 1분의 3 회 길게 신호 5초 드릴게요 문제 잘 읽으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답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 이것이 구조 요청인지 구조 응답인지를 문제를 잘 읽고 풀었어야 됐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정답자들을 그대로 정답판 들고 계시고 오답자들만 내려주세요 자 일단 뒤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8번 친구와 그리고 131번 친구는 왕중왕전 티켓 확보 옆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장은 여기 있는 5명 중에서 한 장을 위에서 문제풀이 진행을 하고 일단 4명의 친구가 있죠 정답판 내리시고 우리 2명의 친구들은 뒤쪽 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하세요 뒤쪽 정답판 맞춘 친구들 정답판 내리세요 내리세요 뒤쪽으로 앉으시고 자 이 4명의 친구는 일단 금운동 장려가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동초등학교 준서 그리고 우리 포항제해철지구초등학교 정우 그리고 신홍초등학교 지안이 그리고 이동초등학교 영찬이는 금운동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운동 장려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뒤쪽에 있는 3명은 마지막 장려상 1명을 위해서 문제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왕중왕전 티켓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명은 남아있는 왕중왕전 티켓 한 장을 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돼 경계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부도와 구분해서 설치한 자전거 도로 자전거에 의해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돼 경계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보기 2번입니다 3번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 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번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해서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 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 문제는 정말 짧은데 보기는 어마어마하게 길었죠 우리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정답자 그대로 계시고 58번 친구는 장여상 받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뒤쪽에 오답자들은 탈락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이제 3명 중에서 1명이 마지막 왕중완전 티켓을 받고 뒤쪽에도 우리 3명 중에서 1명이 장여상 이 3명의 친구는 금, 은, 동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도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내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도 더욱 자극적인 것을 찾아나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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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 인터넷 중독, 내성, 내성, 내성 스마트폰 중독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 내성입니다 정답 내성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있는 99번 친구는 왕중왕전 티켓 확보 옆쪽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102번 친구는 안타깝게 탈락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 정답자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두 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장려상 그리고 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왕중왕전 티켓 금은동은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보호장주 6가지 중 4가지를 적는데요 이 가운데 틀린 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오답입니다 4가지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호장주 6가지 중에서 4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확한 4가지만 적었어요 굳이 5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오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정확한 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뒤쪽이시고 조금 더 정숙하게 조용하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과학실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보호장구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답을 계속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같이 띄워 주십시오 정답은 실험복, 보안경, 실험용 보호장갑, 마스크, 눈 세척기, 비상 샤워기 가운데서 4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앞쪽에서 지금 한 명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이 실험복, 실험용 보호장갑 맞고요 마스크 그리고 보호안경 정답 인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비상 샤워기 맞고요 보호안경 맞고 그리고 실험복 맞고 그리고 실험장갑, 실험장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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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장갑이 맞는지 안 그러면 실험보호장갑이 맞는지 실험장갑 글쎄요 자 이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장갑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요 자 보호안경, 보호안경 그리고 마스크, 실험용 보호장갑, 실험복 정답 인정 맞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실험용 보호장갑, 눈 세척기 맞고요 비상 샤워기 맞고 보호안경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 여기도 맞고 내려주시고요 보호안경 그리고 마스크, 실험복 그리고 보호장갑, 실험용 보호장갑인지 보호장갑이 여기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 친구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하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말 그대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장갑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실험장갑이라는 것은 말이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실험하는 장갑인지 의미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 정우는 오답입니다 오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상 되겠습니다 정우는 옆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보호장갑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 걸로 해서 두 친구는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10번, 110번 친구 현재 이동초등학교 김준서 친구와 그리고 76번입니다 76번 이동초등학교 우리 이찬영 친구가 금, 은을 향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2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는 문제 난이도를 남아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시마 넘어가기 전에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집중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소화 방법은 뭐라고 할까요? 자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참 잘 풀죠 그죠? 정답을 작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작성하셨어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냉각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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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식소화 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냉각소화입니다 냉각소화 그래서 마지막 왕조왕전 티켓 소연이 받아가게 되고요 안타깝게 우리 친구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15분 친구 탈락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도 정답판 내려주세요 네 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금은 그리고 뒤 친구 중 한 명이 장여상 그리고 왕조왕전 티켓을 받아가는 겁니다 문제 우리 친구 조금 더 영찬이 가까이서 이렇게 풀까요? 문제를 보기 쉽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바로 보고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같은 양이 아닌 것은 보기 보고 골라주세요 앞만 보고 문제 풉니다 자 같은 양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0.1mg per litre 2번 1000ppb 3번 1ppm 그리고 4번이 0.0001%입니다 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죠?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이 1번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요? 정답 1번입니다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네 다음 문제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정말 승부처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며 세계적으로 소화기 색깔 부호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C급 화재, 소화기는 무슨 색으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자 정면만 봅니다 자 소화기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C급 전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 색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청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정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청색입니다 청색 청색이면 파란색도 그렇죠? 청색, 파란색인죠?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두 친구 다 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틀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50번 문제로 문제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심화 문제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풀고 있습니다 50번 문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부탁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산소의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적어주십시오 자 정면만 보고픕니다 자 산소의 끓는 점 몇 도일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답자가 벌써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나뉘고 있습니다 두 친구는요 한 친구는 마이너스 286도 마이너스 268도 마이너스 183도 183도 마이너스 183도 두 친구가 있어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영하 183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번 친구 장여상 축하드리고 우리 110번 친구는 은상 여기는 왕조왕전 티켓 그리고 영광의 오늘의 1등은 영찬이 축하합니다 아유 이동찬 당겨 놓으시고 그대로 놓고 아 여기서 지금 이제 기분이 없던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찬이 현재 기분 어때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오늘 1등 우리 금상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했긴 했는데 했긴 했는데 정말 태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1등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골든벨을 울리러 갈 거예요 옆쪽으로 우리 친구들 저쪽 계단을 이용해서 영찬이 오늘 최후의 1위인 우리 금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영찬이 골든벨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릴 때 우리 친구들 힘차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으로 한번 해서 기념 포즈 한번 딱 쉬하시고 그죠? 그렇게 한번 쳐주시고 자 우리 영찬이는 골든벨을 울려요 주세요 아유 아유 우리 이동촌학교 우리 영찬이 우리 영광의 금상을 차지했어요 영찬이도 옆쪽에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시상식 준비되는 동안 우리 함께해 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좀 나눠드리면서 시상식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는데 앞쪽으로 천천히 한번 오세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 몇 문제 못 풀고 탈락된 친구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넓게 넓게 서 보세요 넓게 넓게 편하게 앉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상식 준비되는 동안 우리 금운동 장년 친구들 옆쪽에서 좀 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미처 너무 안타까운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물 좀 나눠드린 시간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시상식 같이 축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왕중완전 문제 왕중완전이 골든벨 문제 풀어보니까 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취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금상 영찬이 어디 갔어요 영찬이 영찬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상을 주실 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경북일보대회협력실 송규만 실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장려상은 두 친구 동상 은상 금상 각각 한 명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받을 두 친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백지안 김태호 축하합니다 네 백지안 한걸음 앞으로 나오시고요 장려상 신은초등학교 4학년 백지안 미학생은 2018 안정 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포항 예선에서 두 수의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경북일보사장 한국선 대동 축하합니다 자 장학금 5만원이 함께 전달이 되었고요 장려상 장흥초등학교 5학년 김태호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함께 기념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펼쳐서 앞을 보고 서주세요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들 우리 신은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우리 지안이 태호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으로 모친 거 기념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상입니다 박정후 네 상패 동상 제철지구 초등학교 6학년 박정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금 10만원에 함께 전달이 되었고 기념촬영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은상 김준서 네 이어서 은상 상패 은상 이동초등학교 5학년 김준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금 20만원에 함께 전달되고 있죠 기전촬영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포항 예선 오늘 포항 예선의 금상입니다 이영찬 상패 금상 이동초등학교 5학년 이영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만큼 30만원에 함께 전달되고요 기념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 받은 친구 이 사진촬영 끝나면 모두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촬영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자 우리 금운동 장려 친구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념촬영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기념촬영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2018 안전골든벨 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우리 포항 예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말에 왕중왕전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촬영 영상과 사진은요 경북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으로 포항 예선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귀가 또한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